항상 나오는 스윙이 느려서 더 공은 기다리고 스윙은 더 빠르게 여기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세워놓고 기다려야 돼요 점프해서 위로 올려 봐봐요 떨어질 때 스윙해버리니까 서서 치는 것보다 타점이 더 나다 점프하는 이유가 뭐예요? 더 높은 위치에서 치고 떨어져야지 그렇지 발이 하루 종일 걸리면 안 돼 항상 먼저 가서 기다려야지 때리려고 할 때 미리 내려가면 상대방이 알겠죠 항상 세워서 상대방이 모르게 자세 낮춰야 돼 더 낮춰서 해야 돼 내가 첫 출발을 늦었으면 똑같은 자세로 나가면 안 되고 공이 낮게 왔으면 처음부터 자세 낮춰서 가야지 그렇지 공 보고 아 알겠어요 시합 전에 뭐가 하고 싶어요? 게임은 마취랑이에요 너무 떨렸네 자 시합 전에 일단은 제일 안 되는 게 뭐예요? 게임 하다가? 클리어 클리어가 좀 안정적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클리어? 클리어 하다가 좀 해 맞으면 스메시 때리고 그렇지 아니면 드롭도 섞어서 해야 되는데 클리어, 드롭, 스메시 일단 클리어 먼저 자 일단은 클리어 먼저 자세 예쁘게 잡아놓고 미리 돌리면 자 지금은 낮은 클리어 말고 하이클 준비 하나 둘 셋 위로 너무 빨리 스윙했어 오른발 기다려놓고 스윙 그렇지 발이 항상 따라가야 돼요 준비 미리 돌리지 말고 기다렸다가 스윙 깎이지 않게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그렇지 하나 둘 셋 하나 에이 너무 빨랐어 기다려 기다려 스윙 그렇지 기다려놓고 스윙 더 빨리 스윙 했어야 돼요 방금은 그렇지 반대 허리 틀어 허리 틀어 스윙 다시 돌아 허리 잘 틀고 돌아하는 스윙이 느려 자 허리 잘 틀어놓고 기다렸다가 스윙 빠르게 그렇지 더 위에서 기다렸다가 위에서 그렇지 항상 나오는 스윙이 느려서 더 공은 기다리고 스윙은 더 빠르게 여기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세워놓고 기다려야 돼요 자 랜덤으로 클리어 갈 거예요 하나 항상 셔틀 쪽으로 발 따라가야 돼요 하나 둘 좋아 가운데 하나 둘 가운데 팔 더 펴야지 위로 그렇지 키를 이용해야 돼 팔 더 펴 그렇지 점프해서 위로 올려 봐봐요 떨어질 때 스윙 해버리니까 서서 치는 것보다 타점이 더 낮아 점프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 높은 위치에서 치고 떨어져야지 그렇지 더 높은 곳에서 치고 떨어져야 돼 다시 하나 그렇지 그렇지 더 높은 곳에서 오케이 더 높은 곳에서 오케이 더 높은 곳에서 준비 왼손 위로 짠 앞으로 밀줘야 위로 높게 그렇지 서서 팔 위로 펴 얼마나 세게 치면 그냥 서 그냥 가볍게 서서 친다 생각하고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칠 때 허리가 숙여져야 세게 치려고 그냥 서서 쳐야 돼 서서 자 준비 하나 둘 발 가야지 하나 둘 셋 하나 더 위로 하나 둘 셋 하나 그렇지 그 손목 가운데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사이드 팔 또 던진다 잡아서 때려야지 하나 둘 셋 하나 더 위로 팔 위로 그렇지 팔 위로 반대 하나 둘 나이스 하나 둘 여러 개요 바로 그렇지 발이 하루 종일 걸리면 안 돼 항상 먼저 가서 기다려야지 잘했어 바꿔주세요 자 스매싱도 섞어서 해봐요 클리어랑 하나 항상 타점 위에서 하나 너무 빨리 스윙하지 말고 하나 둘 셋 하나 그렇지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코스 봐야 돼 하나 둘 셋 하나 반대 하나 둘 셋 하나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더 위로 잡아놓고 잡아놓고 짠 다시 잡아놓고 짠 그렇지 숨목 잘 시작한다 하나 둘 이렇게만 풀려치면 되는데 어 방금 잘했어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오케이 항상 발이 먼저 가서 기다려 그렇지 발이 먼저 가서 기다려서 때리려고 할 때 미리 내려가면은 상대방이 알겠죠 항상 세워서 상대방이 모르게 모르게 쳐야 돼 손목 더 눌러야죠 앞에서 눌러 더 스윙 기다렸다 스윙 빠르게 눌러 그렇지 기다려놓고 뭐야 뭐야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오케이 위로 팔 위로 뻗어 그렇지 팔 위로 뻗어 오케이 때려요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스윙 미리 돌리지 말고 하나 둘 셋 그렇지 잘했어 가운데로 트거나 대각으로 트는 것도 좋은 가운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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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트해서 방향 바꿔주거나 상대방이 초신분들이면은 대부분 스매싱 때린 곳에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또 그 커트를 직선으로 하니까 그거를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려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준비하는 거를 각도를 바꿔서 백으로 치게 만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어서 반대로 가게 하면은 내 파트너도 준비할 시간을 버는데 그냥 상대방 위치도 안 보고 그냥 직선 커트하니까 바로 다음 어차피 같은 초심인 거잖아 그러면은 이거 각도만 방향만 조금씩 바꿔도 내가 준비할 시간이 있는 그럼 밀렸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살짝 밀렸다 그럼 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걸로 끝내려고 하는게 아니니까 그냥 낮게 길게만 가도 돼 낮게 뜨지만 않게 안 짧아도 되니까 그냥 한 이런 느낌으로 그냥 툭 그렇지 이 사람도 걸고 이렇게 붙어있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빼주는 다시 하나 뜨면 안 돼 뜨면 푸쉬인가요 하나 더 한순간에 손목 틀어 밖으로 그렇지 한순간에 밖으로 틀어 다시 다시 너무 정면자분해요 자 얘를 이렇게 손목으로 닿으려고 하면은 이미 여기서부터 밀려요 좀 낮춰서 한순간 허리도 틀면 시선도 어디 봐야 돼요? 빨리 봐요 시선 한 번에 틀어서 봐요 빨리 틀어서 근데 이게 천천히 밀면은 이미 직선으로 밀려버려요 공 밀리기 전에 더 빨리 쳐요 내 스윙이 엄지가 꼭 잡듯이 여기 모서리 모서리 잡고 푹 여기 힘 줘 여기 힘이 그대로 이렇게 온다 생각 이렇게 여기 힘 느껴지죠 여기 힘이 가야 되는데 지금 그냥 얘가 뒤집히는 거야 그러니까 공이 뜨는 거야 안 뒤집히게 면을 얘도 잡아줘 그렇지 그렇지 근데 얘가 면이 이렇게 엎어지면은 당연히 걸리겠죠 면 그대로 살아있어 그걸 한순간에 빠르게 준비 하나 다시 공은 봐야지 하나 공은 보고 하나 뜨죠 한순간에 하나 발 더 빨리 가야 돼 한 번에 쭉 다시 한 번에 쭉 공이 있으면은 얘를 바로 옆에다 두면은 밀려요 살짝 사서눈 그렇지 여기서 틀어야 돼 여기서 근데 여기에 있어요 지금 셔틀 이쪽으로 이쪽으로 라켓이 조금 더 바깥으로 있어야 돼요 라켓을 좀 더 바깥으로 그렇지 다시 좀 더 바깥으로 그렇지 하나 둘 더 가운데 있으면은 안 틀려요 그렇지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나이스 하나 둘 이건 밀려버렸죠 하나 둘 셔틀 밑에 옆으로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자세 낮춰야 돼 더 낮춰서 해야 돼 내가 첫 출발을 늦었으면은 똑같은 자세로 나가면 안 되고 공이 낮게 왔으면은 처음부터 자세 낮춰서 가야지 그렇지 공 보고 공 보고 출발 하나 공 보고 하나 그렇지 하나 더 공 보고 다시 다시 밑 하나 둘 그렇지 잘했어 항상 셔틀보다 라켓이 더 밖에 있어야 대각 틀기는 편하겠죠 근데 얘랑 너무 직선에 맞춰 놓으니까 얘는 이렇게 갈라고 얘는 이렇게 갈라고 하면은 서로 엇박해 그래서 살짝 대각선으로 놔둬야 잘 맞는 얘를 차요? 네 지금 차요 아니 아니 그럼 왜 차지? 자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준비 하나 둘 그렇지 잘했어 항상 셔틀보다 라켓이 더 밖에 있어야 대각 틀기는 편하겠죠 근데 얘랑 너무 직선에 맞춰 놓으니까 얘는 이렇게 갈라고 얘는 이렇게 갈라고 하면은 서로 엇박해 그래서 살짝 대각선으로 놔둬야 잘 맞는 알겠지요? 수고하셨어요 자 이제 우승하고 다음번에는 비조인가요? 정말로 도저히 펜이터 헉